정동극장 궁장녹수전에서 장녹수역을 맡고 있는 조안을 수많은 역을 맡고 있는 나래라고 합니다. 저희 궁장녹수전을 봐주시러 오시는 관객분들께서 저희 의상을 되게 아름답게 평가해주시고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특별하게 장녹수전의 의상하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프롤로그 장면에서 녹수의 노비시절 민복입은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은 궁장녹수전 시작할 때 입는 의상으로서 녹수가 노비신분으로 입는 의상이고 저는 그 수많은 역 중에 하나로 나오는 씬의 의상입니다. 동의한 게 아닙니다. 제1장의 하이라이트는 녹수의 춤! 2018년도에는 프로듀스 워너원의 핑미춤을 연구했었는데요. 이번 2019년에는 컵소울로 춤을 보여드립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의상 체인지! 자, 의상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이 의상은 장녹수전에서 장녹수가 기녀가 되기 전에 기생수업을 받는 춤 장면인데요. 기생수업 중에서도 장구를 치는 장면을 저희가 표현하려고 예쁜 노란색이랑 반짝반짝거리는 의상으로 갈아입은 건데요. 이 친구가 장구를 한 번도 쳐보지도 않고 장녹수라는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우월하게 장구를 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상이긴 한데 이 친구만 화려하게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 친구만 이렇게 있고요. 독보적으로 장구를 잘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한대분에 눈에 띄게 되면서 장녹수로서 한 발 디디게 되는 그런 씬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공연 중에 장구를 엄청 빨리 메야 되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의상도 의상이지만 장구를 빨리 얼마나 빨리 멜 수 있는지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박수세요. 됐어. 제가 먼저 나가거든요. 제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는 한 번만 돌리고요. 전 두 번 돌려요. 끝! 이래서 장구를 수가 됐어요. 이제 다음 의상으로 변신! 짠! 저희 의상이 한껏 화려해졌는데요. 이렇게 보면 딱 크리스마스 같아요. 저희가 장구춤 같은 경우는 귀엽고 발랄하고 화사한 분위기로 보여드렸다면 장구춤에서 두각을 보인 녹수가 제한대분의 선택을 받고 기생수업을 제대로 받게 되면서 녹수로서의 면모를 하나씩 밟게 되는 그런 의상입니다. 녹수의 소품으로는 이렇게 부채가 있고요. 저희 이렇게 수많은 역사 같은 경우는 수건으로서 남자들과 제한대분과 여러 사람들을 홀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장녹수의 모습은 마치 되게 심부럽고 어떻게 보면 당찬당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수많은 양반들이 녹수에게 술을 따라보라고 권한합니다. 그렇지만 이 녹수는 너희에게 술을 따르느니 차라리 그 옆에 있는 개가 있거든요. 저 개한테 술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아주 당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개가 누군지는 공연을 보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상이 더 화려해졌는데요. 앞씬에서 보여드렸던 그 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밀스러운 스토리로 녹수가 궁에 입걸하게 되면서 궁녀들과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씬입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신분이 조금씩 상승되면서 왕실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왕실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치마의 볼륨이라든지 우아한 기품을 표현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도 보시면 궁에 입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풍성한 치마를 입잖아요. 우리나라도 치마가 풍성해지고 이러면서 우아한 기품과 이런 계급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치마로 갈아입고요. 이런 금박이, 은박이 있는 치마를 수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의상선생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박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옷이 원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걸 정말 잘 어울리게 입고 있는데 제가 입으면 어깨뽕이 심해가지고 어울리지가 않는데 탐은 안 나요. 탐은 안 나고. 저희가 이렇게 신분이 상승돼서 입는 옷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의상을 만나러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짠! 자, 이 가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짠! 저희가 공연 중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씬에서는 녹수를 괴롭히고 힘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여자도 여기에 출연해서 가담해서 녹수를 괴롭히는 씬입니다. 안 지 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남자 옷을 입는 것도 처음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자 옷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길고 또 이래서 뭔가 저희가 공연 중에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여자로서 보이지 않게끔 많이 이렇게 잘 해주셨고 그렇긴 한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혁디가 너무 무겁다는 점. 혁디가 지금 수박을 허리에 메고 있는 것처럼 많이 이제 무겁다는 그 점. 그래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씬으로 가보십시다. 시작! 하나, 둘, 셋! 짠! 짠! 네 앞에 장녹수가 대신들과 신하들의 이런 갈등, 그런 압박, 거기로 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뒤에 씬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 이상은 장녹수의 어떤 파란만장했던 그런 녹수의 일대기를 표현하는 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의상으로 이 작품의 결말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될지 비극적인 슬픈 새드엔딩이 될지 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그것은 장녹수 공연을 보러 와주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결말은 궁장녹수전 직접 관람하신 후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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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